이리 와 일어나 아 아 아주 그냥 내가 명쯔이 고래심쯔이라도 니년에 애미하다가는 나이 오십 줄을 못 넘기겠어 왜 또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경찰들이 대문 밖에 서 있는 거야, 응? 너 아직도 그 미친 형사 따라다니는 거지, 응?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나가, 나가, 나가. 나가란다고 못 나갈까 봐? 할 데도 없는 게 폼은. 진짜 나간대도?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지? 나 나간다.